너무 늦으시니까 우리끼리 녹음을 해볼까? 아 그럴까? 내가 디렉을 못하니까 너가 한번 불러봐 여기 MR도 깔려 그렇지 그렇지 뭐 이런거 조작할 수 있으니까 너는 이제 앞부분 그치? 네, 제게 여기 있으면 여기가 재미있어 아닌거 같은데? 어? 맞네 잠깐만, 지금 우리끼리 하는거야? 네? 저희끼리 해줘 잠깐만, 욕먹는거 아니야?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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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하게 하고 왔어 따뜻하게 왔어 그치? 형 여기 앉아서 빼드릴게요 우리끼리 하기로 했어 아, 저희가요? 우리 직접 하려고 형이 녹음해주시려고 내가 오늘 돈을 받았어 리더는 역시 디렉팅을 하려고 오늘 좀 하고 다 작곡하는 그런 저도 사실 좀 은감이 뛰어나가지고 그럼, 오늘도 절대 은감끼리 모였으니까 시작해볼까? 시작해보자 형 먼저 하시는거에요? 우연이가 파트를 혼자 정했어 자기는 1점 맨 앞에 하겠다고 아, 진짜요? 어 자, 그러면은 잘 들어 우연아 들려? 네, 들리세요 자, 그럼 우리끼리 한번 마음껏 녹음해보자 네 오른쪽 아, 오른쪽 읽자서 하면 아 자 우연아 네 노래를 처음부터 들으면서 네 네가 마치 욕심이야 너 파라다이스에 와있는거야 지금 오케이, 알겠습니다 좋아 가자 가자 어? 아, 이거 큰일이네 내가 만지던 곳이 아니가지고 오 슬로우 나에겐 욕심이야 슬로우 넘치는 선물이야 너나니 미안한 맘만 커져가 메 메 메 뭐해? 안 나오고 네? 다 됐어 아, 다 됐어요? 어 한 번에 이렇게 가는거야? 한 번 들어볼까요? 어, 한 번 들어보자 네 제가 2000번 정도 연습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딱 가는구나 원테이크로 네, 원테이크에요 항상 아, 됐다 잘 나왔네요 이거 진짜 아, 기가 막히네 넌 약간 시스코 같아 응 시스코가 원테이크로 그냥 앨범을 발매하는 스타일이거든 아, 이거 바꿀까요? 어? 형 차례? 어, 나 차례야 응, 나 차례고 너 언니 끝났어 끝났어요? 집에 갈까요? 먼저 어, 아니 봐주고 가 아, 알겠습니다 형 어디하고 싶으시다 했죠? 나는 2절 앞부분 2절 앞부분이요? 어 여러분 지금 세계 최초 가수가 직접 디렉을 보는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예 형 시작할까요? 오케이 준비됐어요? 어, 준비됐어 와, 형 괜찮아요 좋아 나오세요 나 나간다 좋은데? 좋아, 이제 니엘 네 저 바로 하는거에요? 어, 너 바로 하는거에요 원테이크로 원테이크로 천재니까 형 한번 들어볼까요? 어 어떻게 나왔는지 끝났어, 끝났어 끝났어, 끝났어 끝났어 저는 어디 하면 돼요, 형? 넌 나머지 다 해야 돼 네? 넌 다 부르면 오늘 두 명이 안와서 니 파트야, 다 저 형 누르고 얘기하시고 아 미안해 미안해 약간 가족오락감 같았지? 아니 형 너는 가족 다 해야 돼 아, 저요? 어 지금 멤버 두 명이 안와서 그냥 니 파트야 아, 형 저는 형이 되게 존경하거든요 형 다음으로 한번 누르고 나 다음으로 2절, 나 다음 좋아 아, 형 다음으로 좋아 우리 한 번에 가는거지? 네 좋아 갑니다요 고! 한 번에 매일, 매일, 매일 This love 광양은 삶의 단비처럼 촉촉한 이해가 녹아들어 조금씩 다리 넓혀가 매일, 매일, 매일 아 뭐해? 안 나오고 끝났어요?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벗어, 뭐해 한 번에지 저희 그럼 이제 끝났으니까 회식하러 가자 회식 밥 먹고 바로 안 돼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